네 안녕하십니까 MTNW 김선윤 네 머니차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예 어우 죄송한데 화면이 나가가지고요 안되네요 화면이 나갔어요 노트북 좀 봐주세요 진짜 실시간으로 자 우선은 시장 흐름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분위기 자체가 좀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이나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좀 많이 그래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뉴욕 증시 흐름을 좀 체크하자면 큰 문제 없이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시장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다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움직임 자체가 사실 크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문제 없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시장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역시나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종목을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닥부터 해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역시나 두 종목 다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이 나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두 개다 보니까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긴 할 건데 그리고 AS를 좀 오늘 많이 할까 해요 근데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걸 PD님이 좀 추려달래요 할 건 너무 많은데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아쉬운 게 너무 많네요 일단은 뭐 하나씩 보죠 자 태경 BK 좀 보죠 태경 BK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음 어제도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고 반등 포인트가 나와준다 상승 흐름을 탈 것이다 라고 제가 요 근래 최근에 되게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오늘도 급등이 나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매수하신 분들 너무나 좋은 상황이 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현대 오일뱅크 아래 나가죠 현대 오일뱅크하고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 제조 기술 상용화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 포인트에서 나오는데 3분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팡팡팡 튀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부터 해서 얼마나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까 제가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 자체가 원체 실적 개선 사항이 하반기 때 크기 때문에 올라간다고요 추천드리고 나서 벌써 어느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더라도 많이 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딱 보더라도 많이 먹고 있겠네 매수하신 분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라고도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여기 야금야금 올라가요 사실 이거 짧게 볼게요 어제도 했던 것 같아요 DN 오토모티브인데 급등이 한 번 나왔어요 급등 나온 거 기준으로 수익률이 40%가 넘어가요 근데 저 보증에서 파셨을 분들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거 무시하더라도 차근차근 올라가 주고 있어요 7만원 오늘 도달했어요 현재 7만원이에요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이 구간 버리더라도요 한 1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에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두산공작기계 인수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매출? 팡! 이익? 팡! 주가 10만원은 간다 말씀드리고 있죠? 가져가 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파실 분들은 파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나무가 흐름이 오늘 또 올라갑니다 잘 가네요 종목 하나는 기가 막히게 뽑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분들끼리 제가 종목을 막 고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딱 주셨는데 보니까 좋더라고요 차트도 좋고 해가지고 아 이거 하자 이런 흐름이었는데 쫙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카메라 모듈 쪽 매출 포인트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가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차트 보니까 있어 보이네요 근데 거의 다 도달하긴 했거든요 조만간 조심해야 될 구간이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여기 라인 구간인데 이게 작년 이제 12월 1월 달 고점과 그리고 이제 여기 3, 4월 이때 고점 자리에요 여기가 한 13,5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조심해야 하겠죠 현재 구간대에서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 하이 하신 투자법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 드리는 종목을 보시는 게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컴퍼니가 어제 급락이 나왔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급등 나와요 좋습니다 급등 때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익이 잘 나가다가 제가 뭐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장대음봉 포인트가 좀 보이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냥 팔아라 파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지금은 오늘 9% 급반등하긴 하지만 만약에 장대음봉 보고 파셨다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근데 회사가 사실 너무나 좋거든요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담보가 돼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하반기 실적지 보셔야 된다고 진짜 계속 강조드려요 실적지 보셔야 된다 근데 사상 최대라는 타이틀이 있어주셔야 된다 반기부터 있으면 좋고 하반기 때 그에 따른 담보가 되는 수주가 있다던가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그거 존재하는 종목 OLED 쪽의 포인트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거 말고 또 제가 뭐 강조하고 있습니까? 필옵틱스 강조하고 있죠 필옵틱스 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다고요 차분하게 봐주세요 OLED는요 정말 하반기 때 매출 성장 포인트가 굉장히 강한 업종 가운데 하나고요 그 중에 제가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이거랑 필옵틱스 차분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빨리 좀 볼게요 이거는 그래도 제가 이 방송 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이잖아요 에코프로 H&M인데 오늘도 올라요 오늘도 올라요 오늘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다 야금야금야금야금 뭐 수익은 지금 9월 6일 추천해가지고 12.87%라고 나와있지만 12% 수익이지만 사실은요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 아시죠? 여기 추천해가지고 여기 65% 수익 났던 종목이에요 최고가 기준으로 65% 그리고 제가 장대음복 나올 때 파시라고 하신 분들 파셨다면 55% 이상이 수익이 난 종목이에요 50% 이상 수익이 났어요 무조건 제 방송 보고 사신 분들 50% 수익 났고 다시 한번 이거 매수 대응 이때 사인 드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팡! 해가지고 벌써 수익이 10%가 넘어갔어요 최근에 다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면 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차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잘 보세요 에코프로 H&M 지금 잘 가고 있죠 제가 그간에 강조드리고 많이 먹었던 종목이에요 그린케미칼 오늘 급등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바닥을 좀 확인하고서 움직일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린케미칼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좋은 다른 종목들을 조금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상승을 그린케미칼 추가 안 했어요? PD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려 친다고요 그림이 뭔가 에코프로 H&M 그린케미칼 다 뭐예요? 환경 관련 온실가스, 탄소 배출가 이거 다 포함된다고요 태경비K도 제가 오늘 처음 AS 해드렸지만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대형 N자형 패턴 자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튀는 그림이 움직인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계속 강조드렸던 이런 포인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어제부터 해서 이 작은 일주일 가량의 횡보를 끝내고 올려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은 현대제철 빨리 볼게요 현대제철은 그냥 한 번 급등 나오고 약간 조정 중인데 다시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가죠? 홀딩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두산이 급등을 해요 두산이 수익률이 한 30% 정도 나왔어요 이게 추천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제가 장대 음봉 나온 팟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팟였고 다시 올라가는데 두산이 조금 추가 상승이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추천주였거든요 팡 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산목의 스폰 최근에 추천을 다시 드렸는데 이 종목이 바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상승 그림을 크게 돌려 세울 가능성 쌍바닥에서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그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역시나 사상 최대 매출 매출 1조 클럽 올해 들어갑니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TYM입니다 TYM 뭐 이거 제가 강조를 여러 번 드렸던 종목인데 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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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1위 종목은 대동이에요 대동인데요 대동이랑 영업이익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고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는 듯 하다가 조정이 조금 다시 나왔어요 여기서 가는 듯 하다가 조정 근데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매수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 자리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 저는 아주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큰 차트의 흐름으로 좀 보더라도 1봉이고 주봉상의 흐름으로 보더라도요 다시 120초 전에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 다시 1봉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나름 그래도 이 쌍바닥에 큰 바닥 포인트 인식이 되면서 반등을 시도하려는 포인트가 주기적으로 나와주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반등을 하려는 시도 다시 한 번 조정 나오고 반등하려는 시도가 나왔다가 이때마다 시장이 뭐예요? 얻어 터졌거든요 팡! 시장 팡!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려는 시도 근데 실적을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이 종목의 실적을 고민해봤을 때 무슨 고민이 들까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매출 작년 8,400억 올해 반기까지 6,900억이에요 벌써 밑에 영업이익이 작년에 353억 작년 전체 353억 올해 반기가 930억 여기서 그냥 끝이에요 시가총액은 3,600억 정도 하는 종목인데요 5,600억 할 거예요 올해 연말까지 해가지고 실적 포인트가 들어간다면 이 종목 PER 2배짜리가 돼요 순이익도 밑으로 내려가서 볼까요? 순이익도요 보시면 783억입니다 작년 395억에서 올해 반기가 783억이에요 반기가 저평가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 시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반기 때 제가 계속 강조 시장은 급변한 단기적으로 급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시장은 큰 틀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떤 시장이에요? 하반기 때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제가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돼요? 실적이 정말 엄청나게 좋은 종목들과 저평가된 종목들은요 시선 쏠림이 더더욱 많이 나와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기다리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성이 된다고요 농기계 1위가 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위가 TYM으로 바뀝니다 가격의 인상 포인트도 있고 이래저래 좋은 일만 가득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종목을 제가 정말 하고 싶었어요 사실 하고 싶다가 이제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제가 드디어 한 달 넘게 참다가 꺼냈습니다 삼성물산입니다 제가 삼성물산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왜 하고 싶었냐면 삼성물산 우선 기본적으로 실적 포인트 보면요 기가 막히죠?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세요 매출 상황 자체가 올해 4조 들어가는 거고요 이익이 작년에 1조 2천억가량 됐는데 벌써 반기가 1조가 넘었어요 1조가 넘었어요 실적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데 왜 실적이 좋냐면 삼성물산이 건설사 수주 1위예요 현재 우리나라 거기에다가 패션 물류 쪽으로도 매출 포인트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차트를 제가 왜 이 종목을 한 달 이상 기다렸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이 하단 자리입니다 올해 초 1월부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 하고 싶었지만은 이 고점의 라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왔다는 거예요 이 하단 자리 하단 자리 하단 자리 여기 터치 다시 여기 하단 자리 여기서부터의 상승 흐름을 탄다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전 고점은 항상 넘어갑니다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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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넘어가 그러면 12만 5천원 이상의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단기로도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보냐 제가 그렇지 않아요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포인트 이재용 부의장을 시작으로 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삼성물산으로 내려옵니다 삼성물산에서 내려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삼성생명으로 내려옵니다 지분구조입니다 삼성물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삼성생명에서 어디로 갑니까? 삼성전자로 갑니다 삼성전자가 또 어떻게 됩니까? 삼성SDS 있죠 삼성물산은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11월 회장직 타이틀을 다는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 현 시점부터 해서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삼성SDS도 그러할 건데 삼성물산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회사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헤드로에서 바로 밑에 물산이 있고 쫙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춘다면 현재 시점을 봤을 때 자리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으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너무나 좋은 자리가 다시 완성이 됐다 웬만하면 물리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이 자리를 내려온다면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TYM하고 삼성물산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저는 강조드리는 거지만 하반기 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한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런데 그 실적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사상 최대로 가는 종목들은요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머니차트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방송 잘 지켜보시면 계속 아마도 좋은 수익을 내시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또 새로운 우리 또 유연님이 오셨는데 만나 뵙고 또 좋은 얘기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